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이셔서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소품권을 나눠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바위계 3분인데 이거 와드를 해줘야 돼 이거? 근데 이제 바위계 3분에 나오는데 아이고 영남님! 어우 째! 저도 암흑별을 원래 맨 쓰는데 매일 쓰니까 이제 조금 다른 스킨들에게 너무 양양을 미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딱 왔네. 레드 먹고 딱 그 궁서 왔네 아 이거 둘이 들어왔는데 아 이거 맞는데 이미 아 이거 치지마라 치지마라 리셋 해줘야 된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궁서만 파악하면 명호 봐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꿀팀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저걸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은 저걸 꼭 알아야 돼 저는 티어 상담 꼭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인정하지 근데 이거 후옹이 어 후옹이 좋았지 아 스킬 잘못 찍었다 저도 간혹가다 이런 실수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쓰레쉬템은 어떤 식으로 갈거냐고요? 저는 지크웨이 용합부터 올릴거에요 지크웨이 용합이 이제 여진너프도 대거했는데 지크웨이는 나쁘지 않더라구요 아 뭐야 아니 이게 왜 보여 안 보였으면 끌었는데 아 너무 안 보였으면 키바까지도 볼 수 있었을텐데 몸뚱이가 조금 많이 보였네 와드인가? 에이 근데 왜이렇게 왜이렇게 대놓고 있지? 아 살짝 불안하네 닌달리 있나본데 아 살짝 불안하네 닌달리 있나본데 A-0-15 AD 아 아 꿀념에 있나? 꿀념에 한번 먹고 올까? 아 없네 아직 꿀념에 있는 줄 그 쓰레쉬 지금 그거 하고 쓰레쉬 지금 지크웨이 용합하고 그 다음에 구원 가고 그 다음에 김행이나 아니면 솔라리?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구원이 나는 요새 좀 상위템이 맞다고 생각해요 피음량이 나쁘지 않아 아직도 또 와드야 누구 있어? 어쩐지 반응을 좀 빨리 하더라 와드 빨리 하고 왔어 어 잠깐만 와 마 미쳐버리게 오는구만 아 이게 킹각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위쪽에선 키를 땄으면 아래쪽은 사려야 돼요 약간 대각선 킹각선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텀이 죽으면은 이거 방텀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이거 좀 살릴만 어 살릴만 살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좀 안 죽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더라도 윌라인이 많이 이득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지금 이 0 대 4를 유지하고 싶어 너무 뭐야 아 근데 진 세다 아니 내가 맨날 만났던 진은 개못하던데 이 사람이 잘하네 아 어쩐지 진이 이렇게 팍팍팍 세야지 이거야 진은 이거 라인도 홀딩 돼가지고 제이도 비해 어 근데 미네 상관없어 이거 킹각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리신이 계속 위쪽에서 정글 털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였죠 이거랑 그럼 바텀이랑 떼집니다 지금 니달리가 기억해 주세요 공선 파악 잘 해놓으면 좋습니다 아래쪽 여기서 여기 와닿하는 법은 여기 달팽이 있거든요 여기 살짝 아래 딱 하면 박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안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나가되요 바르시죠 나만, 나만 오네 맞쎄 아 뭐야 아씨 아 나 브이로다구 아 왜 풀렸어 아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해도 이깁니다 이게? 이렇게 실수해도 이긴다고요 아아 풀덕에 잘 됐다 이거니라고 그거 인정 그거 인정 풀로 빠르게 백업을 갈 수 있었으니까 인정 어우 야 쟤 풀있다 참고로 아나 진짜 겁나 세네 야 이거 좀 급했다 내가 어? 근데 야 좀 아 이거 사티기였으면 잡았겠다 아 이거 너네 급했어 게임판 급했어 헐 이판시야 못 본 걸로 해준다고? 야 본 걸로 해 아니 뭘 안 본 걸로 해 뭔가 내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럽냐고 내가 어? 어디가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러워 어어 어어 아니 바르스 궁 있을지 조심 프리서스는 살았다 인정이라고 그거 인정 아니 내가 풀을 떠나서 내가 예측을 안하게 어 좀 실수했지 아쉽 아쉽 야 너 들켰다 근데 왜 내가 버려야겠다 와드여서 가진다 내가 구일 수 있을까 내가 오케이 바람용이라서 편하게 밀겠구만 아 먹구만 이거 안죽어 타이커 너가 아무리 열심히 올라와도 나 이미 빠졌어 대포는 내가 먹구만 하지 일단 바텀 밀어 그냥 바텀 밀자 얘들아 바텀 밀어 바텀 밀어 그 미녀지 이걸리 컷 오리아나 안 보인다 생각해 얘들아 오리아나 안 보여 오리아나 바텀 쪽에 깐서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바텀 쪽에 깐서 매우 높고 이거 바텀 만약에 밀어 하면은 빠르게 밀고 오인 다이브 다이븐 다이븐 오케이 오인 다이븐 딱 나왔죠 오케이 이거지 이거야 그치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오리아나 위쪽이었네 한일이지만 의미 없는 푸시죠 의미 없는 크랩 아 이거 안먹어 안먹어 미신이 절로 갔나 어디가 어디가 와 내가 만약에 무시발언이라면 사과할게 안녕 주까비 있으지 말걸 아아 모빈 나도 해주고? 어 뭐야 무한하게 있어 차징이라도 해주지 끝났다 끝내다 끝내 아 이거 집 갔다 와야지 나도 나 이거 줬는데? 털번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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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하게 써주지 진짜 쓰레쉬 개빡치겠지? 쓰레쉬 하는 이유 우리가 자 과연 올까? 전반에는 원딜이 막 한 두번 던진 크게 던져가지고 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길 것 같아 헤카린이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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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아 힐 고마워 나 더 말했죠? 이거 질 수가 없다고? 근데 헤카린이 왜 풀피냐 아니 나는 피가 헤카린이 먼저 물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오케이 어시 어시 붙이고 어시가 잘못 묻었다 아까 아 좋아요 좋아요 역시 쓰레쉬 만날 때는 파이크를 하면 안된다 중력으로 아 잠깐만 나 궁 체키나? 아 잠깐만 아 시니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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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어어 어 어어 어어어 아 개웃기네 아 이거 내가 근데 바론 갈겠는데 애들? 아 바론 묶어 바론 바론 막아야돼 리신이 진짜 큰 거 지리네 갑니다 기달기달 아 뭐 끝났네 아 이제 재밌는데 아 일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여러분들 눌러주시구요 저는 더 다음 영상에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땡큐 안노 이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bservations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잡을게요